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와 공동 개최한 2017 세계행정도시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앙카라 이슬람아마드 시장과 네이더테라니 교수를 포함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가했습니다 네이더테라니 교수는 2005년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국제공모회 심사위원장을 맡아 환상형의 도시구조를 당선작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제포럼에 이어 오는 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주제로 행복도시착공 10주년, 세종시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여행 명소로 자리잡았는데요 막상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은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이 연간 1천만 돌파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명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길거리 먹거리와 한옥 숙박 위주의 관광문화에서 탈피 재방문 관광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옥마을을 오면 길거리 음식점과 숙박시설뿐이다라는 비양거림이 역시 우리가 그동안 기존 시설 개선 측면에서 강력히 치중했던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공격적인 관광 정책을 펼쳐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 의원은 또 다시 찾는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벤트의 다양성, 거리 문화의 흥미성, 한옥체험 마을의 확대, 체험행사 등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객사와 전동상당에 얽힌 스토리텔링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이 좋은 예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대표적인 전주 음식인 전주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등과 함께 전통떡, 황과, 다과, 막걸리 등을 한옥마을과 연계한 음식관광 상품화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30일 민선 6기 3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30일 민선 6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켰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항로 군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다며 행정은 민생중심, 즉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위 주도하는 행정에서 달피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지역의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 정신없이 민선 6기 7대 분야 23개 공약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중 14개 사업은 완료한 상태이고 9개 사업 또한 정상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전체 공약 중 4가지를 더 완료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진안읍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을 비롯한 버스비 천원 단일화 및 만 80세 이상 어르신 무료 이용 버스 터미널과 승강장 탄소발열 의자 설치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통해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 것은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을 삶의 질에 관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정말 민생중심의 행정해온 부분들이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으로 좀 남아있죠 한편 진안군은 민선 6기 후반기 추진계획인 국립지덕권 산림치호원 조성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진안군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진안군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전북 동북권 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총회가 지난 30일 남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동북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6개 시군의 상생발전 방안과 국책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동북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동북권 특별회계 연장 방안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중장기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인 발전계획 수립에 내실 있는 추진과 2020년까지 제정된 동북권 특별회계 연장의 당위성을 전북 도우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30일 오전 광주공항에서 네 번째 국내선 정기편인 광주-제주 노선 취향식을 가졌습니다 첫 운항편 기내에서는 신규 취향을 기념해 탑승객 전원에게 제주 감귤 쿠키 2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진에어는 광주-제주 노선에 180구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해 하루 2회 왕복 스케줄로 운항합니다 김포-제주, 부산-제주 등에 이어 이번 광주-제주 노선에 취향해 총 4개의 국내선을 운영하게 된 진에어는 국내선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는데요 먼저 온라인 채용 시 입사 지원서와 입력 항목이 미리 공개되지 않아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적 있으셨죠 앞으로는 입력 내용을 사전에 공개토록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지역이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 실시되고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취득 시 외국어 시험 면제 요건에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 경력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부산항 신항을 입출항할 때 걸림돌이 되어온 무인섬, 토도를 제거하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의 통항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국비 3,437억 원을 투입해서 토도 제거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2020년 7월까지 약 3년에 걸쳐 토도의 안반을 수심 17m 깊이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토도가 사라지면 충분한 항로폭과 수심이 확보돼 통항이 용이해지고 운항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일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